한국 수어를 알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방송인 사오리 씨는 특별한 사연으로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 수어의 날 기념식장. 따사로운 봄을 향한 수어 퍼포먼스가 관객들의 관심을 하러잡았습니다. 예능 골댁 있는 그녀들로 화제를 모은 후지모토 사오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오리와 한국 수어의 만남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사오리는 한국과 일본을 잇는 문화외교관 역할을 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현장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한국 수어가 새로운 전환점이 됐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 한국 수어를 접하게 됐고 이걸 해야겠다,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수어와의 만남. 사오리의 도전은 수어 통역사 공부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이렇게 뭔가 언어를 갖고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국가공인 수어 통역사 자격증 공부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도전을 하게 됐어요. 실기시험이 한 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끝없는 노력의 연속. 어느새 그에게는 수어 아티스트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 한국 수어를 전 세계로 알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방송 활동으로 영역을 넓히며 수어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클래식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음악에도 가사가 없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클래식이라는 분야를 조금 공부를 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치유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클래식에는. 그런 음악을 제가 가사를 만들어서 수어로 찬작 표현을 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사오리. 끝으로 수어 아티스트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함께 독려했습니다. 농인분들에 준해서도 그렇게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핸드스피키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도 많이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고. 청민간 농인의 가교 역할을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할 테니까 뭔가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